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피드앤그로우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를 해드린대로 새롭게 추가된 물고기들을 한번 플레이 해볼겁니다 그 첫번째 주행공은 바로 짠! 지난 시간 프로그나토드를 잡고 얻은 친구에요 일단 피드앤그로우에서 도마뱀이 나타났다는게 굉장히 좀 신선합니다 스탯을 살펴보시면은 체력이 80에 데미지는 5거든요 같은 가격에 마희마희랑 비교를 해보면 얘가 더 좋은거 같은데 데미지랑 체력은? 이름이 아이기아로사우르스인데 이 친구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다 도마뱀 한번 키워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오! 오? 오? 아니 얘는 그 펭귄하고 마찬가지로 육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네요? 야 이게 어디야? 처음 보는덴데? 쫙쫙쫙쫙쫙쫙쫙쫙 생긴거 봐 완전 귀여워 나름 잘 걸어다닌다 안녕 친구야 얘도 설마 이건 바다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오우오오오오오 슬라이딩에서 내려가는거봐 야아아아아아아아앙 아 귀여워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다 씹어먹힌다 어! 아니 이 끝 T와 저쪽으로 육지로 올라오네? 야야야야야야야야 넌 뭐하는 놈이야 覺醒 volunteer 물고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육지로 기어올라오기도 하네요 자아~~ 올라가자 x5 어... 물고기들이 이렇게 육지로 기어올라오기도 하네요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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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놈? 물어봐! 오! 오! 두 마리 뭐야!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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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봐! 올라와! 이 자식들아! 이 코트야 세 마리인데? 아! 아! 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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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여기 뭐 동네에 있는 이 코트야 다 몰렸네 얘들아 여기 뭐 맛집이랑 구분 났니? 여기 되게 위험한 동네구나 이쪽 말고 다른 쪽으로 이동합시다 자! 다이빙 준비 끝! 쭈! 뽕! 똥! 야! 꼬리 살랑살랑 살랑살랑살랑 아니 이거 뒷꼬리로 굉장히 부드럽게 헤엄치네요 너 내 호적수가 될 것 같아 맛차 떠보자 정면으로 와 그냥 와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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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백성아리한테 물어 뜯길 줄이야 잠깐만 개부터 먹자 음! 양념게장 먹어보자 아! 아! 랍! 어우! 너무 꿀맛이에요 고래상어랑 한번 비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얘 느리잖아 자! 한입에 꿀꺽만 안 당하면 됩니다 뒷꼽무늬를 촥 하고 물어버리면은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자! 오케이! 물어 제끼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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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래상어 겁나 도망가네 야! 가만있어봐 오케이! 고래상어 잡으면은 폭풍 레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야? 얘가 멍청해가지고 잡기는 좀 편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롤롤롤롤 롤롤롤 롤롤롤 롤롤롤롤 마구마구 물어 제끼야 물어 뒤를 그냥 마구마구 물어 제끼면은 고래상어가 어차피 공격력이 없기 때문에 저를 한번에 꿀꺽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어? 어? 야! 그거 오는거 아니야! 그거 오는거 아니야! 오는거 아니야! 아우! 크로노사우루스 내가 이크티어 처리하고 다음은 너다 엇? 고래상어가 저 죽었다 죽은 고래상어다. 크로노사우루스가 먹었나보다 오케이 저런 꽁짜고기가 최고급 고래상어회에요. 너무 꿀맛이네 어우야 메가로드 또 거하게 식사하고 계시네 어어? 야 프로그나토눈 넌 또 왜 여기 왔냐? 잠깐만 저거 메가로든이랑 싸우겠다. 오케이 싸움 구경이나 하자 온다 온다 온다. 메가로든 물러온다 자 바짝 따! 야 메가로든 산빵 물면은 프로그나토눈 그냥 답 없거든요 바로 거기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어? 잠깐만 제가 쟤님 왜 저기서 돼? 원래 저기서 되나? 잠깐만 이거 콩콩을 얻어먹을 수 있겠다 야아 아주 그냥 메가로든 파티를 즐기고 있구나 어? 아! 아잇! 아 분노가 차오른다 이제 거대 도마뱀으로 지난 알기아로 사우루스였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은 싸울만 하지 않을까요? 일단 처음 타자 이쁘티오 어디갔어? 일단 심현한테 가볍게 한방만 쫙 물어주도록 할게요 예 얌! 51 데미지? 아 약한데 생각보다 많이 데미지가 별로 안 나오구나 레벨이 높아도 일로 와봐요 물어 뚜져 줄 테니까 어우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잖아 바로 50렙까지 진화할 겁니다 고마 뱀 젠 제인 우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제 거의 뭐 유사 드래곤입니다 아하하하 좋아 베이비 드래곤 정도가 된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그냥 고등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프로그나토돈이랑 정면 싸움 한번 갑시다 그 전에 크로도사우로스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물어뜯어 줄거에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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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레벨 정도면 제가 보였을 때 프로그나토돈도 그냥 별거 아닐 것 같거든요 백상아리 한입 컷 아 진짜 느려 터졌어 내려가봐줘 와아아아아 혀 혀 오케이 어어 느릿 느릿 일로와 크로도사우로스 일로와 너 한번 물어봐 아까 그 날 한입에 삼키던 그 팩이 어디갔어 어쩌? 물었어 물었어 어쩔거야 물면 어 제시가 어? 물면 어쩔 건데 아아! 야 근데 얘 확실히 좀 세긴 세다 400씩 들어가는데도 꽤 버티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프로그나토돈 한번 처리하러 갑시다 아니 너 애기 때는 그렇게 헤엄 잘 치더만 몸땡이 커지니까 그냥 굼벵이가 돼버렸냐 와 아아 저쪽에 고기파티 열린거 보이세요 여러분? 하하 잠깐만 저기 있네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이 자식아? 정면으로 하면 아직 레벨이 조금 딸려가지고 쉽지 않은 싸움이 있거에요 무조건 뒷공무니 잡는다 아 느려 느려 어우 느려 아 이거 석방 물리겠다 어려울 수 없다 olor incom 싸워야 돼 오오 엏 어 법 음 아이정도 시청하다 드래곤으로 진화를 성공한 바다 도마뱀이었습니다 야.. 너.. 나무늘보 아니지? 어..? 약간 도마뱀인 척 하면서 나무늘보인거 아냐 이거? 이거 제가 너무 느려가지고 뒤를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무조건 정면배틀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한방 싸움이라.. 이리와봐 오야 3400? 이거 할만하겠는데 3400 대비지면? 에에에.. 뒤를 잡아야 돼 뒤 뒤.. 아유.. 먼저 내가 봤다 으! 으우! 어어어... 아까워 아유.. 아.. 두방을 물었는데 쟤 시체봐요 진해었가봐 오.. 우와.. 왜 이렇게 커? 진짜 뭔가 고대 생물 같은 느낌이다 아 아주 그냥 신났구만 이들 우와.. 잠깐 메갈러도도 온다 어? 정리하러 오냐? 정리하러 오냐?! 하하 하.. 아 뒷꽃몬이 물린다 오케이 하하하하하 야 그게 시원하게 잡아먹히네 뭐야? 뭐 알았어? 잠깐만 저 눈 눈 눈 왜 떠냐? 잠깐만요 오 오 호우 100렙이 안된다면 200렙으로 상대해줄게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엄청난 드래곤으로 성장한 도마뱀이에요 어디갔어? 프로그나토돈 어딨어? 와 몸 길이봐요 징그러워 죽거다 얼마나 커진거야? 와 몸 길이가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의 맵에 한 10분의 1정도는 될거 같은데? 허허허 저기있다 드디어 찾았다 으아아아아아 일단 입을 그대로 와그작 물어 열어제 낀 상태에서 갑시다 조준 잘해라 아 가지마 나 너 따라하기 너무 힘들어 아니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와 왔다 일로와 한번에 물어제킨다 이번에 조준 조준 잘하고 준비하시고 너 이제 막다른 길이잖아 아 이 자식 진짜 고생시키네 곱게 머러 뜯겨임만 으헣 으흐 아 정말 힘들었어요 어우 아후 다해 속 터져서 안되겠다 얘 덩치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되어있는거야 한 번 봅시다 와 꽤 길었네 고기 양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왔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바다 도마뱀 아이기아로 사우루스를 한번 플레이해봤습니다 한 번은 그냥 귀여워서 플레이할 만하긴 한데 이게 오히려 성장하면 할수록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실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크로노사우루스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